안녕! 나 유인아야! 사람들은 내 밝은 눈동자와 엉뚱한 성격이 매력이래. 내 좌우명은 연습은 거짓말하지 않는다. 내 취미는 비즈 만들기랑 폴라로이드組기. 특기는 테니스랑 수영, 그리고 글씨도 잘 써. 또 한 가지, 손가락으로 웨이브도 잘 할 수 있어. 난 강아지랑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무대 위에서 신나게 놀아보려고. 웰컴 투 캔디샵! 해시태그 유인아!